여기 왜 왔어? 먹고 싶어서 왔어? 그럼 왜 왔는데 먹을 거 없다니까 고개 왜 그렇게 해? 고개 왜 그렇게 하는거야 도대체? 왜 왔어? 호성아 여기 왜 왔어? 뭘 왔어? 먹을 거 없어 오늘 먹을 거 없다니까 먹고 싶어서 왔어? 왜 왔는데 고개 왜 그렇게 해? 고개 왜 그렇게 하는거야 도대체? 호성아 고개 왜 그렇게 해 호성아 좋아? 가방 와서 좋아? 가방이 좋아? 가방이 크지? 가방 엄청 커 노트럭 하고도 나무 엄청 크다 가방 끈도 있어 가방 어깨 패드도 있어 가방이 커서 너 엄청 편해 호성아 좋아? 좋아? 아니 이쁜지 이쁜지 고개 야 이거 진짜 이쁜거같아 고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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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성아 맛있어? 응 고개 고개 앉아 앉아 천천히 고개 고개 천천히 호성아 손을 내려와 이쁜지? 아니 말고 내려와 내려와 여기 이쁜지? 올라 여기 아들 여기 아들 한 번에 주어졌어요 샤이 찌는거 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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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하네 오왈 2 아 도시락 아 아 아 아 아 아냐 SHOULD BE, THAT SHOULD BE ME